이 논의가 아니라 내 랩에서 웃고대기서 피해 저희 애가 사고차로 뛰어들었단 말이죠 곧 죽을 애가 외국 친구를 한국까지 초대하나요? 네 아니지 어머하고는 미사 때문에 죽을 거 아니지 저런 전에 윤오를 임신했었는데 이 리조트 주인이었던 윤오를 모니 저를 반대했어요 윤오 이 말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죽었어요? 이게 화가 후에 인이골 날아가 혜신 소진 후에 인이골 날아가 피해 피해